오늘은 어? 알 났나? 알... 난 여기서 뭐거든 요렇게 바로 여기서 어? 계속 누가 문 열지? 이거 문 열어도 소용없어 내가 일부러 이거 어? 요렇게 놨거든 이거는 가짜 문이야 나 오늘 칼 가져왔거든 아 이거 나 깔아왔거든 이제 여기 연못 팔려고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여기 요렇게 동그랗게 연못 팔거야 그래서 고기 키울려고 조용히 좀 해봐 좀 도와줘 어... 요거 해보자 작업 좀 해보자 어... 요렇게... 요렇게 하면 되네 요렇게 하면 다 보일려나? 작업하는 거 안 어려워 어... 머릿속 묶어야 되는데 어...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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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조용히 좀 해요... 어... 머리 묶을 거 없나... 어... 개가리 산더래가 이거 못 다니는데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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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될 거 같은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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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전해서 해놓으면 뭐... 있는대로 하는거지 뭐... 아... 아... 이거 안 된다... 이걸로 꺼볼까 전에 살면 있는대로 하는거야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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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살면 그냥 하는거야 여기 봉구가 없거든 그게 없어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다보면 다 배우는거지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돼 이게 그게 장점인거 같아 조금씩 조금씩 하는거 왜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인건비하고 근데 촌의 일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연못을 타고 싶잖아 일단 즉각 즉각 돈 없이도 내가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거 같아 그래서 좋아 이게 사실은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되겠다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도시에서는 별로 없어 왜냐면 뭐든지 돈이니까 와 와 요 옷에 이거 네 모르겠다 이런거야 손에 살면 손에 살면 마음먹은 일은 다 하잖아 그래서 좋은거 같아 난 그래서 시골이 좋아 요렇게 또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실현되는거고 이런거고 와 이건 또 어디다가 나야되네 아 얘들 줘야 되겠다 야 어린애들은 건드리지마 오늘 형 낮들었다 아 얘네 이제 풀이 없어가지고 애들 풀주기가 정말 힘들어 풀줘야겠다 아 야 야 형이 풀줄게 풀줄게 풀 자 풀 먹어 어 저기 달걀났다 저 힘난해야 되겠다 어 우리 꼭꼭이 꼭꼭이 빨리 먹어 어제 내가 요 수컷 너무 많아가지고 새마리 잡았거든 새벽에 그러니까 쟤들이 내 옆에 안오는거야 어쩔수 없어 다 키우면 저런걸 다 감내해야되 뭐 사람들이 막 나보고 뭐라 그러거든 어떻게 자기 자기가 키운다고 자기가 죽이냐 잡아먹냐 이런소리 하는데 근데 근데 봐봐 아니 내가 내 새끼처럼 키운 닭을 남의 손에 어떻게 맡겨서 죽여 내가 직접 잡아야지 나는 생각이 달라 내 새끼니까 내가 키운 새끼니까 내 손으로 하자 이거지 몰라 근데 참 웃긴게 고기는 못 먹겠다 산하고 쓸개는 못 먹겠다 도저히 내 닭은 도저히 내 닭은 팔 키는 못 먹겠다 사람이 참 웃기지 와 사람이 참 웃기지 여기도 있다 이것도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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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날 엄청 갈아왔는데 정말 좋아 무게감도 있고 그립감도 있고 되게 오랬어 나 만원 주고 산거 같은데 이거 봐 얘들 되게 잘 먹지 이거 봐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아이고 도망가라 인마 너희는 안잡아 먹힐 줄 아나 인마 다 그런 거야 아 다른 분들은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건 내 방식인데 나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농장을 돌봐 진짜 바빠 벌려놓은게 너무 많아가 대출도 갚아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또 내 스스로 가끔씩 힐링도 해야 되지 통발도 통발미끼도 사야되지 전에 살면 진짜 바빠 이 날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거 나문데 한 번에 딱 나간다 정말 좋아 그리고 땅도 팔 수가 있어 애들 숲 좀 줄까 봐봐 정리 금방 끝났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보리 좀 뿌려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긁으면 정리가 다 되는 거야 깨끗하지 이게 내만 그런게 아니고 초년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해보니까 못하는 거지 하다보면 미숙할 뿐이지 다 경험이 이해가 되고 다 늘어 다 이거는 편백나무 이거는 금송 이것도 금송 아 이건 편백나무 저거는 살구나무 아 이거 다 내가 나무 공사하고 남으면 남은 나무들 다 심어 놓은 거거든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와 정리가 안 돼 너 너무 호작질을 많이 했어 그런가 아 아 아 엠마들이 이제 내 옆에 안 온다 나 아 이새끼들 흙 모욕 좀 하라고 그 좀 해줘야 될게 야 오늘 너 괴롭히러 온 거 아니야 형 바빠 잠깐만 얘들 흙을 좀 파줘야 되거든 흙을 왜 파주냐면 와 휴대폰 어디다 놓지 흙을 흙을 좀 파줘야 돼 그래야지 흙 모욕을 해 흙 모욕을 얘들이 이렇게 파 놓으면 또 먹거든 흙 흙 아 아 아 빨리 해야 돼 또 할 거 있어 가지고 진짜 다 키우면 재밌어 이렇게 키우면 재밌어 재밌어 어 아 아 아 아 어 저 새끼 저거 나랑 싸우러 왔나 야 저 돌았나 어제 내가 지 친구들 3마리 잡았다 고 저것들이 맨날 암탉의 3인 1조로 저 새끼 저거 보여 이것들이 암탉 한 마리를 놓고 지금 이거 봐봐 막 저거 다 먹는 거 너희씨 내가 얼굴 봐놨다 어 수탉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아니면 암탉이 못 견뎌 알도 안 놓고 아 이정도 팠으면 됐나 와 이거 한손으로 삽질하려니까 더럽게 힘드네 삽도 이거 봐봐 다 빠졌어 아 그냥 손에 손에는 그런 거야 뭐 갖춰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걸로 그냥 쎄고 요정도 파놓으면 훈 모욕하겠다 얘들 여기서 모여서 모욕하거든 얘들 정원이지 여기가 형 간다 아 계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것들이 아 요즘 딸내미랑 그거 구하거든 야 너희 암컷들 계속 괴롭혀라 내가 너희 수탉 3인방 봐놨다 어 꽃고기도 이제 도망간다 얘들이 알아 닭은 자기들 친구가 없어 어 둘이 싸운다 싸운다 싸우라 싸우라 어 서열 싸우러 간다 너희 엄청 멋지게 싸우네 어? 중재하러 왔다 중재하러 왔다 야 너희 엄청 멋지게 싸우네 형은 일단 알만 들고 가자 이거 우리 할머니 항아리가 좀 크지 이거 우리 할머니가 지금 93cc거든 할머니 시집 올 때 할머니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들고 오신 거를 할머니가 장녀라고 할머니를 주신 거야 그럼 항아리가 몇 년이 된 거야 이거 엄청 무거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달걀집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면 우리 고마 아니면 난리한다 야 너희 풀먹어 아이고 그나마나 말 가나 꼬꼬여 둘먹어 이거 항상 또아리를 틀 수 있게 정리해 줘야 돼 그래야지 얘들이 장소가 돼야 알을 놓거든 와 이거 봐라 와 지금 내가 우리 딸내미랑 입난 한다고 원래 이거 내 점심이거든 꼬꼬여 너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야 이거 봐봐 오 인마 이거 봐봐 우와 너 멋지다 이거 봐봐 오 자태 봐봐 꼬꼬 야 너희는 나를 버리면 안 되지 어? 오 인마들 진짜 크겠는데 진짜 잘 키웠지 이거 내가 새우를 얼마나 먹였는데 저 새끼 또 왜 밖에 나갔지 아아 저거 놓고 가야되네 내겠네 아 일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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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고고 Ми 우리 흑 우리 우리 excited 우리 감사합니다.